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셀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살 딸아이들 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참, 이곳에 사연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속사정을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은 아마도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쓸까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남편과 시댁에 관련해서 표면적으로는 트러블이 별로 없었거든요. 남편에게는 형제가 위로 4살 많은 형 한 분밖에 없어서 남들이 흔히 겪는 시내의 문제도 없었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워낙 딸처럼 예뻐하고 잘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딱히 대단하게 잘해드리는 것도 없고 적당히 할 도리만 지켜서 하는데도 시부모님께서 저를 예뻐하신 데는 나름의 배경이 또 있는데요. 아주버님께서는 저희와 반년 정도 차이를 두고 먼저 결혼을 하셨어요. 꽤 오랜 시간 연애하고 결혼해서 평탄했던 저희와는 달리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작부터 삐그덕댔어요. 형님 성격이 워낙 불같고 어디로 틀질 모르는 자유로운 성향이라 어머님 아버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그래서인지 저희에게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 마냥 편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아니었고 연애할 때 시부모님께서 까탈스러운 면이 있다는 걸 알고 결혼을 조금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저에게 한없이 상냥하게 대해주셔서 그게 조금 의문이었거든요. 그게 형님 덕분이었다는 사실은 조금 뒤늦게 알게 됐어요. 두 분께서 연애 시절부터 꽤 불같은 연애를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니 꽤나 심각하더라고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자주 싸우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하는 커플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제 주변에는 워낙 안정적으로 오래 연애하는 친구들만 있었다 보니 그런 건 지어낸 이야기거나 주변에서 볼 수 없는 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주버님 내가 딱 그런 부부더라고요. 사실 말로만 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어느 명절에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대판 싸움이 난 적이 있었어요. 사연은 아주버님께서 형님과 시부모님을 먼저 내려주고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착석이 조금 늦어지셨는데 그 바람에 형님 혼자 딸 밥을 먹이고 케어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안 그래도 편치 않은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애 밥도 먹이고 본인 식사도 챙긴다는 게 생각보다 얼마나 정신없는 일인지는 저도 잘 알았지만 늦게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다 늦어진 만큼 다른 식구들 식사 속도에 맞춘다고 빠르게 식사하신 걸 뭐라고 하니 저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선천적으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건지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싸움은 커졌고 저는 깜짝 놀라우는 시효카를 제 딸과 함께 데리고 나가 자리를 잠깐 피해 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 그 모습을 관람하고 나니 시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형님을 싫어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로 싸웠다고 해도 그런 거친 방식으로 어른들 앞에서 싸운다는 건 몰상식한 짓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화난 이유가 납득도 안 갈 정도로 사소한 일이다 보니 제가 시부모님이라도 제 자식이 저런 사람과 결혼했다면 너무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의 심정이 백번 이해가 갔어요. 아주버님도 늘 안쓰럽다는 마음뿐이었고요. 시댁은 가족 분위기가 워낙 좋고 끈끈했기 때문에 형님만 좋은 분이 들어왔어도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늘 들었죠. 그러다 시조카가 여섯 살쯤 되었을 때 들은 아주버님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이혼이요? 어. 나도 아이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니까. 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일단은 홀가분해. 다행히 아이를 맡아 키우겠다는 욕심은 크게 없어서 아이는 내가 키우게 됐는데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야. 가끔 곤란한 일이 생기시면 맡아드릴게요. 저희 딸이랑도 워낙 둘이 잘 노니까 둘이 놀라고 하면 되죠.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평소에는 부모님한테 맡기라고 해. 참 다들 반대할 때 결혼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내 욕심대로 했다가 일이 이렇게 되네. 정말 다들 미안해.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를 하셨어요. 이혼이 아주버님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느니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이별해서 각자의 삶을 찾아가는 게 맞아 보였어요. 저희한테 미안해할 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확실히 이혼을 하고 나니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줘야 할지 잘 모르시더군요. 평소에는 시부모님이 많이 돌봐주셨지만 가끔 학부모 모임 등에 가야 할 때마다 저한테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요. 제수씨 이번에 우리 윤정이네 유치원 학예 발표가 있는데 혹시 제수씨가 나랑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아무리 아기들 앞이라지만 거기 어른들도 많이 오니까 우리 애가 이혼 가정이라는 걸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저도 저도 딸 있는 부모다 보니 충분히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갔고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시조카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끔 온 가족이 북적거리면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부탁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당연히 남편도 함께 와달라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달을 했고 남편도 워낙 아주버님과 사이가 좋고 시조카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반차까지 써가며 학예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상하게 자꾸 남편이 아닌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원래는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면 직접 연락을 할 일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전화를 못 받은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제수씨, 출발했어? 네, 학예회 시작하기 10분 전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금방 갈게요. 그래, 고마워. 끝나고 애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자. 내가 비싼 걸로 살게. 좋아요, 곧 뵐게요. 그렇게 시조카의 유치원 앞에 다와서 아주버님을 만났는데 제 뒤에 따라오는 남편을 보고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그러더니 돌연한다는 말이 너는 왜 왔어? 너는 왜 왔어? 하는 거예요. 너 왜 왔냐니? 형이 학예에 와달라고 했다며? 너 말고 제수씨 보고 와달라고 했지. 너 보고 와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일인데. 내가 안 가고 이 사람만 오라니. 얘기 못 들었어? 우리 윤정이 엄마 없는 거 티내기 싫어서 제수씨한테 부탁한 건데 네가 와버리면 어떻게 해? 아니, 형.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 이 사람을 형 부인인 척, 윤정이네 엄마인 척 하라고 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거야?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몰랐는데. 엄마가 안 계시니 가족들이 북적거리게 와달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하... 다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럴 거면 내가 왜 굳이 제수씨한테 부탁을 했겠어? 내가 이런 부탁할 사람이 제수씨 밖에 더 있냐? 아니, 형.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왜 형이 화를 내? 아무리 그래도 내 와이프를 형 부인인 척 하라고 불렀다고? 이건 내가 화내야 할 일 아냐? 나도 오죽했으면 이랬겠냐? 왜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는 건데?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이 사람이 평생 형 부인인 척 따라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혼한 가정인 건 어떻게든 밝혀질 텐데.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문제야? 그럴 거면 차라리 재혼을 해. 그래. 나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재혼해버리고 싶지. 근데 어디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냐고. 그럼 내가 재혼할 때까지 제수씨 좀 빌려주든가. 내가 나조차고 이래? 애한테 상처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이혼 가정애가 편견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알잖아. 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어쨌든 나는 이 사람 혼자 못 보내. 엄연히 내 아내인데 형이 그런 의도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보내라는 거야. 애가 쓸쓸해할까 봐 그런 거면 우리 둘 다 갈게. 근데 윤정이 엄마인 척하게 할 거면 절대 못 보내. 말같은 소리래. 그렇게 유치원 앞에서 대판 싸운 뒤 아주버님은 결국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마지못해 남편까지 참관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어요. 저도 정말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얼떨떨하고 황당하더라고요. 사전에 그런 의도로 하는 부탁이라고 미리 들었어도 어이가 없을 마당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다가 이런 식으로 다 와서 의도를 밝히는 것도 그렇고 그날 이후로는 여러모로 좀 묘하게 경계가 되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이 앞에서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싸움 직전까지 갈 뻔한 걸 시효카 하나만 생각해서 어영부영 화해하듯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는 아주버님께서 따로 사과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너무 미성숙하게 부탁을 했지. 미안해. 윤정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부탁을 했던 것 같아. 형준이나 제수 씨 입장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네. 다시는 그런 부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색하게 지내지 말자. 네 아주버님도 처음이니까 실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혼도 처음이시고 갑자기 이런 상황에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을 테니까요.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그럴 수도 있죠. 저희는 괜찮아요. 그래 나도 이 일로 제수 씨랑 형준이랑 안 좋게 지내고 싶지 않아. 그땐 그게 정말 사소한 부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 제수 씨를 곤란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형준이한테도 너무 신뢰되는 행동이고 그래도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네 아주버님도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리 도와주신다고 해도 버거우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도움 요청하세요.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진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래도 이렇게 교사 출신인 제수 씨도 있고 든든하네. 고마워. 그날 일로 한 번 제대로 삐걱거릴 뻔한 관계는 아주버님의 빠르고 진정성 느껴지는 사과로 인해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이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시조카가 발달 지체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조금 상황 판단이 느리고 충동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은 했어도 지체와 판정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미처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라 정말 당황스러웠고 아주버님께서도 아주 힘들어하셨어요. 하필이면 아이가 바로 다음 해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참 고민이 많으셨죠. 그래도 제가 교육학을 전공해서 소소한 도움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초등교육부터는 특수교육을 제대로 받는 걸 추천드렸는데 아주버님께서는 본인 욕심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만은 일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육시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자식 둔 부모로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갔지만 종종 못된 아이들이 장애 아동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봐온 저로서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죠. 어쨌든 아주버님은 시조카를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시조카의 초등학교 입학은 조금 먼 이야기였기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조카가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쯤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저희 집 옆 동네로 이사를 오시더라고요. 여보, 아주버님 왜 이렇게 우리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신 거래? 당신이 오라고 했어? 아니, 내가 그런 소릴 뭐하러 해? 그냥 여기가 부모님 집이랑 더 가깝고 우리랑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는데? 시댁과 가까워지는 거야. 시부모님께서 시조카를 봐주고 있으니 이해는 같지만 우리랑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는 이유가 내신 마음에 가시처럼 걸리더라고요. 아주버님과 관계가 좋은 편인 건 맞지만 굳이 옆 동네로 이사까지 와서 교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아주버님이 처음 이사를 오신 1년 동안은 전과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이사를 왔다고 만나는 빈도수가 딱히 더 많아지지는 않았거든요. 원래도 아주버님이 이혼하신 후에 다른 가족에 비하면 시댁과 교류가 잦은 편이어서 여기서 더 교류가 많아지는 건 원치 않았던 저에게는 다행인 일이었죠. 아주버님이 아주버님이 아이 교육 문제로 많이 조언을 구하시긴 했지만 그 정도 도움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시조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바로 초등학교에 보낼 줄 알았던 아주버님은 의외로 아이를 홈스쿨링을 시킬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홈스쿨링이 흔들지는 않다보니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특수교육 전공자인 대학 동기를 소개시켜줬어요. 다행히 그 친구가 조카랑 합이 잘 맞았는지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구요. 제수씨 정말 고마워 소개시켜준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더라 나 혼자 알아봤으면 이렇게 좋은 분 못 찾았을 텐데 제수씨한테 신세를 많이 줘서 어떡하지? 신세는요 가족끼리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죠. 아주버님께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하셨고 그 모습을 보니 나름대로 뿌듯하더라구요. 그렇게 시조카는 2년 정도 홈스쿨링을 했어요. 저희 딸이 유치원을 졸업할 때까지요. 아휴 우리 소라도 드디어 유치원을 졸업하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소라야 졸업 축하한다. 애 유치원 졸업식까지 다 와주시고 감사해요 아주버님. 아휴 누구 따님인데 당연히 와야지. 아주버님께서 굳이 소라 유치원 졸업식까지 참석을 하시겠다고 오셔서 얼떨결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이게 됐어요. 오랜만에 본 시조카는 어릴 때 전혀 티가 안 났던 것과는 달리 말투나 행동 등에서 조금씩 발달지체 아이의 모습을 보이더라구요. 그 모습을 보니 같은 자식까진 부모로써 마음이 찡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한참 시조카에게서 눈을 못 떼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그러시다군요. 우리 윤정희도 이제 많이 컸지? 네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완전 아기였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는 윤정희를 정말 학교에 보낼까 생각 중이거든. 이제 몸도 제법 컸고 집에서만 교육을 시키니 애가 슬슬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어느 학교를 생각 중이세요?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특수교육을 받았고 만족도로 높았으니 저는 당연히 특수교육 학교로 생각을 바꾸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구요. 가르던데 가야지 제수씨가 근무하고 있는 땡땡 초등학교로 네? 저희 학교로요? 음 우리 동네에서도 워낙 가까워서 지망하면 다닐 수 있겠던데 그리고 소라도 그 학교로 갈 거 아니야 유치원 때 친구들은 이미 학년 다 올라가 있을 텐데 한 명이라도 아는 얼굴 있는 학교로 가는 게 낫잖아 안 그래?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라 지원을 하면 추첨을 하는데 당첨될 확률이 5분의 1 정도 됐어요. 하지만 그건 일반 학생들의 이야기였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뽑는 인원 수에 비해 지원하는 인원이 적어서 확률이 더 높았을 거예요. 저희 딸과 쇼카가 딱 두 살 차이가 났는데 제가 딸에게 사촌언니는 아프니까 잘해줘야 한다고 가르쳐놨거든요. 그래서 둘은 가끔 만나도 사이가 무척 좋게 지냈고 특히 쇼카가 우리 딸을 많이 좋아했어요. 사실 학교 선생하면서 이런저런 케이스를 많이 봐온 저로서는 딸에게 딱히 아픈 친구를 떠맡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아프지 않은 정상인이라고 해도 초등학생 역시 보호받아야 할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에게 아픈 친구를 맡겨버리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에도 그런 지체한 친구를 선생님 혼자 케어하기 힘드니 반장한테 맡겨버렸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반장이 너무 힘들어해서 학부모들이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딱 2년 저희 딸과 쇼카가 나이 차이가 나는 기간 동안만 홈스쿨링을 시키고 저희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에 맞춰 같이 학교를 보내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근처 공립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나 고민까지 했었어요. 사실 저는 제가 근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워낙 교내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라 이 학교에 아이를 다니게 하고 싶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껄렁한 아이들도 없었고 문제하라고 해봐야 다른 학교에 비하면 약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학부모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학교였거든요. 맨날 며칠을 골머리 섞여가며 고민해봤지만 쇼카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제 딸이 더 좋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건 그것대로 억울하더라고요. 남편과 약간 의논을 한 끝에 저희 딸은 원래 계획대로 제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로 오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내심 쇼카는 추첨에서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경쟁률이 2대1도 안 되더라고요. 그 바람에 쇼카도 저희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작은 엄마다! 작은 엄마다! 쉿! 윤정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돼. 알았지? 우와! 선생님! 작은 엄마 선생님! 막상 입학식 때 저를 가리키며 반갑게 손 흔드는 시조카를 보니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많은 아이들 사이에 있으니 더욱 튀어 보이는데 저조차도 없는 낯선 학교에 혼자 떨어져서 다녔을 걸 상상하면 아주 번인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가더라고요. 윤정아 혹시 학교 다니면서 무슨 일 생기면 꼭 작은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작은 엄마가 선생님이니까 윤정아 대답해야지 선생님이 물어보잖아 네 아휴 입학식 와보니까 애를 괜히 학교에 보냈나 싶네 이렇게 많은 애들이랑 우리 딸이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그러게 제 수지 덕분에 우리 딸이 일반 학교도 다녀보네 고마워 아주버님께서는 그날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잠시 잊고 살긴 했지만 그제서야 아주버님께서 지독히도 안 맞던 전원회와 헤어지고 돈도 벌면서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저한테 따로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제가 이 학교 선생님이라도 가족관계로 얽힌 쇼카나 딸은 저희 반 학생으로 배정될 수 없어서 너무 큰 부담감은 내려놓기로 했어요 제가 괜히 서서 부담을 느끼는 바람에 안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당연히 조카와 제 딸은 저와는 각각 다른 반으로 흩어졌어요 그래도 쇼카네 반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딸은 아예 저와 정반대편 교실로 떨어져서 학교에서는 딸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가끔 옆 옆 반에 있는 시조카만 가끔 잘 다니고 있나 들여다보는 정도였고 제 과목 담당 수업일 때만 애들을 겨우 볼 수 있었어요 소라야 바로 엄마가 바로 엄마가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와서 이야기 하겠거니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새 아이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그걸 먼저 눈치챈 건 남편이었어요 여보 요즘 소라가 좀 이상하지 않아 예전에는 정말 깨발랄 했었는데 초등학교 간 이후로 묘하게 어두워진 것 같아서 반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럴 리가 있나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겠지 그럼 애가 갑자기 저렇게 바뀌어 그전까지는 저도 워낙에 정신이 없어서 눈치를 못챘는데 남편 말을 듣고 나서 자세히 관찰해보니 살짝 안색도 낮아지고 늘 얼굴에 떠있던 즐거운 기색도 온데간데 없더군요 아이가 좀 차분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교육학까지 전공한 사람이 아이에게 나타난 미세한 변화를 먼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 내가 소라랑 이야기를 해볼게 제일 먼저 소라네 담임선생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시원찮았어요 저랑은 하필 또 그렇게 친분이 없던 선생님이라 그런지 쉽게 뭘 얘기해주려고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엔 딸한테 직접 묻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 심리를 백날 공부했어도 정말 제 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딸의 속마음을 끌어낼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어릴 때부터 감정표현을 잘하게끔 교육을 시켜놨다는 거였어요 몇 번 물어보니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쉽게 속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사실은 큰아빠가 자꾸 윤정언니 챙겨주라고 하셔서 반에 친구가 많이 없어졌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도 큰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윤정이도 데리고 가라고 하고 근데 다른 친구들은 언니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자꾸 윤정언니도 껴달라고 하니까 이제 나한테도 놀자고 안하는 것 같아 우려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쳐오니 정말 경악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아주버님께서 저한테는 의외로 전혀 푸쉬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새 뒤에서 시부모님까지 합세해 애한테 그런 강요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저희 딸이 느끼고 있었을 부담감이 정말 컸겠다 싶었어요 어른도 지체 아동을 맡으면 부담되고 힘든데 그걸 저희 아이에게 기댔으니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을지 안쓰럽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당장 아주버님께 전화를 했죠 아주버님 소라한테 윤정이 좀 데리고 다니라고 시키셨다면서요 어? 시키긴 뭘 시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한거지 소라랑 윤정이는 엄연히 반도 다르고 사귀는 친구도 다른데 소라한테 윤정이를 챙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꼭 같이 반이어야 만 친구 가 그 나이 땐 다같이 어울려서 같이 좀 놀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제수씨 내가 내 딸이랑 좀 놀아달라고 한게 그렇게 큰 죄야 그것도 어느정도 적당히 하셔야죠 소라도 애예요 윤정이 챙길 만큼 성숙하지도 않고 어른도 아니라고요 앞으로는 저희 딸한테 이런 무리한 요구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제수씨 그렇게 안봤는데 정말 냉정하다 그럼 우리 딸은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다가오는데 이대로 살라고? 내 딸이 학교폭력 당하고 우울증에 빠져야만 그때 챙겨줄 거야? 무슨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래 아무리 장애하라지만 그래도 본인 조카면 좀 애틋한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참 너무하네 제수씨 말씀을 어린이 어린이 챙기는 거랑 같은 애가 챙겨주는 거랑 또 다르잖아 제수씨 안 그래? 챙겨주는 어린이 있는 거랑 같이 놀아주는 친구는 따로 라고 그럼 약속까지 아무리 아무리 우리 형 불쌍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몰아세우진 말지 됐어 그럼 나도 선생이기 전에 엄마인데 내 딸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는 걸 내버려 둬? 선생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내 딸은 보호해야지 그건 그렇지만 형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야 처음에는 귓등으로도 안 들렸지만 저도 사람이라 그런지 또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제 딸도 윤정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라서 학교에서 굳이 붙어 다니지 않는 괴신 학교 후 윤정이를 집에 초대해서 자주 놀게 해줬어요 윤정이가 하도 저나 소라를 좋아해서 집에 놀러오는 빈도수가 잦아졌고 둘이 같이 밥도 먹이고 공부도 시키면서 자매처럼 제가 돌봐줬어요 아주버님과 대놓고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언젠가 아주버님께서 제 노력을 알아주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두련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주버님께서 재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이었어요 네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신다고요 세상에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도 마음고생 많으셨을텐데 축하드려요 아우 축하는 무슨 저렇게 불쌍하게 아픈 애 돌보면서 호래비로 늙어 죽으려나 싶었는데 다행히 직장 동료 중에 괜찮은 여직원이 하나 들어왔다지 뭐야 나이도 나이도 집안도 적당히 괜찮고 무엇보다 성격도 순둥해서 둘이 잘 살 것 같다 네 잘됐네요 그런데 혹시 그쪽에서도 재혼인 거예요 어? 아니 그쪽은 당연히 추혼이지 아 그럼 아주버님이 재혼인 건 알고 계시고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지금 그걸 알면 시집을 안 오겠지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할 말이 있다는데 쭈뼛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뒤로 넘어가겠더군요 안 그래도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했거든 그 참한 처자가 재혼에 아픈 애까지 달렸다는 걸 알면 결혼을 하겠나 싶어서 우리 큰아들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날 때까지만 윤정이 니네가 맡아줄 수 없겠니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까지 숨기겠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거 사기결혼이에요 사기건 뭐건 뭐가 그리 중요해 너도 자식 낳아봤으니 내 마음 알 것 아니냐 그럼 우리 집 장남을 저렇게 불쌍하게 평생 아픈 애 혼자 돌보면서 쓸쓸히 늙어 죽으라는 거야 어떻게든 나도 내 자식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딱 3년이면 된다 3년만 니네 호적에 올려줬으면 해 어머님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부탁이세요 그 회사 사람들은 모르나요 그럼 그 3년 동안 윤정이랑 소라를 자매처럼 키우라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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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못하고 소라도 힘들어서 못해요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한테는 그럴 책임이 없어요 애 아빠도 싫어할 거고요 무슨 소리니 작은 애는 이미 동의했다 너만 그렇게 동의하면 된다고 뭐라고요 그래 징징대지 말고 그렇게 좀 하자 우리 집 장남이 새 인생 살겠다는데 앞길 막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니 뻔뻔함의 끝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해온 몰상식한 행동들도 다 아픈 아이도 나빠니까 그럴 수 있다며 참아왔는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은 남편에게 먼저 따져 물었어요 남편이 이 멍청한 제안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너무 배신감 들고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얼굴을 하더군요 무슨 소리야 윤종이를 우리 호적에 올린다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남편의 반응을 보호하니 어머님께서 저를 먼저 동의를 구한 후 남편을 설득하는 게 빠르다고 판단하셨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동의를 했다면 남편과의 관계까지 다시 생각해 볼 뻔했는데 그건 아니라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정말로 전쟁 아닌 전쟁이 시작됐어요 윤쟁이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는 걸 빌미로 아주버님과 어머님 아버님께서 윤정이를 저희 집에 방치하기 시작했거든요 매번 전화해서 이제 데리고 가시라고 해도 나중에는 급기야 제 전화까지 안 받더라고요 남편도 남편대로 당황스러우니 시댁 식구들과 싸우기 시작했지만 시댁에서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리고는 몰상식한 행동을 서슴치 않더군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앞에 큰 택배 박스가 여러개 쌓여있더라고요 뜯어보니 윤정이가 입던 옷들과 책 등등 아이가 쓰던 물건들이었어요 화가 나서 시댁에 전화하니 아주버님이 무사히 결혼을 하려면 집에 애가 있는 흔적을 남기면 안된다는 말씀만 하셨고 아부님 댁에 있던 애 물건들을 싹 다 저희 집에 배송시켜 놨더군요 결혼만 하면 나중에 꼭 보답할 테니까 협조 좀 해라 상대를 속이고 아들을 결혼시키려는 것부터가 제정신이 아닌 발상인데 갈수록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시니 저도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군요 딸 키우는 입장으로서 누군지는 몰라도 어느 집 귀한 딸을 이런 끔찍한 집안의 시집옥에 내버려둘 순 없겠더라고요 그동안 아주버님과 윤정이가 불쌍하다고만 생각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잘해줬는데 그 마음이 온통 짓밟힌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살릴 겸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주버님 그동안 힘들게 결혼생활 하셨는데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셔야죠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어머나 정말이니 그래 너도 자식 가진 부모니까 내 마음은 금방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요 아주버님 만나신다는 여자분은 정말로 괜찮은 분 맞으세요? 전에 형님이 워낙 드셨다 보니 걱정이 돼서 같은 여자로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래 하긴 니가 선생이니 심리학도 공부했을 거고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기는 하겠다 안 그래도 상견된 날짜가 잡혔거든 우리끼리만 가려고 했는데 그때 너네도 올래? 어머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그래 애들은 어디 맡기고 둘이 와서 한번 인상이나 어떤지 봐봐 우리는 일단 엄청 마음에 들거든 근데 니네가 보는 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천의 개처럼 드세거나 여우 같은 애는 딱 칫색이다 그런지 아닌지만 좀 봐줘 네 그럴게요 어머님 생각보다 아주버님의 새 출발은 속전석귤로 진행되었는지 제가 어머님께 화해를 신청한 날로부터 2주 뒤가 상견된 날짜더라구요 그동안 저는 복수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우선은 저희집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고 윤정희의 입학 때문에 아주버님과 추구받은 메신저 문자 내용과 전화 녹음본도 모아뒀어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어머님과의 통화 내역이었죠 아주버님의 새 출발을 위해 아이를 맡아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거든요 그렇게 상견내날이 다가왔어요 아이들은 두고 와달라던 어머님의 말씀과는 달리 저는 두 아이를 모두 예쁘게 꾸미고 데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이 당황한 얼굴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싱긋 웃어들였어요 상연의 자리가 시작됐고 양가측에 훈훈한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이야기가 길어지니 윤정이가 슬슬 지루하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윤정아 왜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 그럼 아빠한테 데리고 가달라고 할까 네 아빠 윤정이가 아주버님한테 쪼르르 달려가 안기더군요 그 모습을 본 상대편 가족에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냉기가 돌았어요 아빠 어머 보시다시피 우리 손녀가 지체장애가 좀 있어서요 가끔 우리 큰아들 더러 아빠라고 할 때가 있네요 아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요새 하도 이상한 집이 많아서 불안한 눈빛으로 아주버님과 아이를 번갈아 보는 여자쪽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딸 가진 부모라 그런지는 몰라도 더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끼어들었어요 진짜 이상한 집 많죠 조심하셔야 해요 본인 인생 새로 살자고 자기 자식 모르는 척하는 부모도 세상에는 있으니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시면 모르겠어요 딸은 원래 아빠 닮는다는데 아주 쏙 빼다 닮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아이가 이 사람 딸이라는 거예요 표정 보니까 정말 모르셨나 보네 어느정도 눈치는 채고 감수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아예 모르셨나 봐요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니 사색이 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저를 향해 무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수씨 지금 뭐하는 거야 너는 왜 대낮부터 헛소리니 니 딸이잖아 어 사도너른 오해하시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오해인지 아닌지 판단은 저분들이 하셔야죠 윤정아 내가 누구야 작은 엄마 그치 엄마 아니고 작은 엄마지 봤죠 이래도 증거가 더 필요하세요 윤정이 우리 호적에 올리라고 하셨던 통화 내용 다 녹음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까봐요 제가 핸드폰을 켜서 녹음된 통화 내용을 틀자 시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핸드폰을 막았어요 됐다 그래 어 협조하는 척 하더니 자 야가 빠진 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뒤통수를 쳐 어 여자 잘못 만나 불쌍해진 내 아들놈 팔자 좀 고쳐보자 했더니 그 꼴을 못 보고 이렇게 방해를 해 우리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한테 잘못하신 게 아니라요 잘못하실 뻔 하신 거죠 애한테도 못하질 하실 뻔 한 거고요 뭐야 굳이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 인생 망치지 않아도 아주버님이 행복해질 방법은 많잖아요 아주버님 하나 행복해지자고 몇 명을 불행하게 하실 셈이세요 그렇게 하면 아주버님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시어머님께서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상대쪽 부모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발떡 일어나셨어요 아니 지금 초원이 아니라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아픈 딸을 버리고 우리 딸이랑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결혼하려 했다는 거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자 장인어른 잠시만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 아무 말도 듣기 싫으니 우리 가족 앞에 꼴도 보이지 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건 지금이 마지막이야 다시 우리 눈에 띄면 자네는 정말로 죽을 줄 알아 알겠나 예비 장인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고는 예비 장모와 딸을 데리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러게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 처음부터 속이지 않고도 형을 선택해줄 사람을 만나 쌓아해진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혹여나 저에게 불똥이 될까 봐 아주버님께 한마디 하고는 저를 황급히 데리고 나왔죠 집에 도착한 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로 폭언을 쏟아부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줬어요 당분간은 시댁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에 오히려 좋더군요 그동안 제게 좋게 대해주셨기에 그런 분들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본인 자식 인생이 걸리니 어쩜 저렇게 양심이 없으신지 정말 놀라울 지경이더라고요 지금은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는데 덕분에 시쇼카를 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져서 차라리 편안해요 하지만 윤정이는 아직 보고 싶습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지만 괜히 교류했다가 시댁과 다시 엮이기는 싫어요 그로부터 한참 뒤 여자 쪽 가족에서 어떻게 알고는 따로 연락이 왔어요 딸 인생을 구해줬다면서 사례금 300만원까지 안겨주시더군요 집안이 여유가 있는 집이라더니 정말인 모양이었어요 그러려고 한 일이 아니라서 한사코 거부했지만 그래도 딸 인생을 구해준 값이라 하면서 싸게 친 거라며 기어이 돈을 보내주시더군요 처음에는 얼떨떨했지만 그냥 기분 좋게 받기로 생각하고 남편과 딸과 함께 갈 가족 여행을 예약했네요 하긴 저만 해도 제 딸 인생에 골로 갈 뻔한 걸 구해줬다면 300만원이 아까웠을까 싶더라고요 내일 가족 여행을 가면 시댁과 함께 갔기에 저희 가족끼리는 가는 여행은 처음이라 설레래요 애초에 시부모님께서 과한 욕심만 안 부리셨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늘 자식이 얽히면 과한 욕심을 부리는 부모 때문에 평화로웠던 가정마저 깨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딸 열심히 똑바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좋은 심성을 가진 아이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